안녕하세요. 달빛 야왕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가에서 만난 젊은 화가, 염소로 변한 금발머리엔 사라진 아이들을 비롯해 다섯 편입니다. 강가에서 만난 젊은 화가 안동 땅에 김서진이란 젊은이가 살았다. 지방 양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서진은 형과는 달리 글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데 관심이 많았다. 과거의 급제에서 입신 양명할 생각은 안하고 그런 잡게에나 마음을 쓰다니 언제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버지는 서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단치며 집안 망신시킨다며 무시하기 일수였다. 화가라는 직업은 당시엔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의 따가운 질책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낙동강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울림을 느끼며 강가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곤 했다. 그때 한 여인이 지나가며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부끄럽군요. 아니에요. 이렇게 화법이 뛰어난 작품은 보기 드물죠. 여인은 그림에 대한 조회가 깊은 듯 그림을 보며 거듭 칭찬을 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이곳에 와서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박진사 집 셋째 딸 다영이었다. 바람이라도 쏘일 요량으로 계집종을 데리고 나왔다가 서진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서진과 다영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서로 사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입단속을 시킨 계집종이 주변에 입방정을 떤 게 문제였다. 아가씨하고 어딜 그렇게 나다니냐? 그림 구경하러 가는 거구면요? 다영이 그림 그리는 환쟁이하고 만난다는 소문이 식솔드 사이에 퍼지자 박진사 부인이 딸을 불렀다. 다영아 너 요즘 순실이 데리고 어딜 나다니는 거냐?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고 며칠 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다영이 너 환쟁이를 만나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집안 망신도 분수가 있지. 박진사는 다영의 외출을 금지하고 머슴을 시켜 문앞을 지키게 했다. 영감 어떤 젊은인지 알아보셨어요? 알아봤지. 양반집 자제이긴 하지만 그따위 그림이나 그려서 뭐해 먹겠느냔 말이요. 한편 며칠이 지나도 다영이 보이지 않자 서진은 걱정이 되었다. 다영 낭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참다못해 서진은 박진사 집 근처를 서성거렸다. 계집종 순실은 자기가 입방정을 떤 바람에 다영이 집안에 갇히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다고 서진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 밖을 내다보던 순실은 멀리서 서성이는 서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걸음에 다영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살며시 귀엣말로 속삭였다. 아가씨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러자 다영은 아무 말 없이 몇 자 적더니 순실에게 내밀었다. 이걸 그분께 전해주거라. 그렇게 순실을 통해 전해받은 다영이의 서진은 이렇게 쓰여있었다. 도련님 우리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취지시험을 통해 도화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편지를 받은 서진은 주변의 편견과 다영과의 사랑을 위해 실기시험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도화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장 화원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서진의 실력이면 화원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다. 서진은 제일 먼저 다영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강가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은 꼭 해낼 줄 알았어요. 고맙소. 낭자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소.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서진은 화원이 되어 화가로서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훌륭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어용 화가로 뽑혀 임금의 어진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이 가장 아끼는 그림은 남들에겐 보이지 않고 두 사람만 꺼내보는 아내의 초상화였다. 염소로 변한 금발머리엔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 앤이 있었다. 앤은 깊은 우물 속처럼 검은 눈을 가졌고 물결을 치듯 굽슬굽슬한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였다. 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깐 멈춰서서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였다. 앤이 열네 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년 후 임금님은 새 어머니를 맞이했다. 새 어머니에게는 캐트라는 딸이 있었다. 캐트는 별로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씨가 곱고 친절한 아가씨였다. 그들은 금방 친해져서 목장이나 숲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책도 읽고 밤이 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늘 붙어다녔다. 그러나 새 어머니인 왕비는 캐트와는 달리 시기심이 많은 여자였다. 왕비는 친딸이 아닌 앤이 매우 아름다운데 비해 친딸인 캐트가 그만큼 예쁘지 않은 것을 속상하게 생각했다. 캐트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따로 본다면 매우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뛰어나게 예쁜 앤만 쳐다라. 엔 때문에 캐트가 빛을 못 보호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왕비는 어떻게 하든지 앤의 얼굴을 추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날도 왕비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방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성문 앞에 사는 암탁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그 할머니는 아주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암탁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달걀을 성으로 들여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옳지. 그 할머니와 의논해 봐야지. 마술을 불릴 줄 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왕비는 혼자 중얼거렸다. 왕비는 그때까지 암탁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에 가본 적이 없었다. 왕비는 아무도 모르게 외투를 뒤집어 쓰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다. 할머니는 마법을 부린다던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앤 공주는 캐티에 비해 아주 예쁘단 말이야. 그 애의 콧대를 꺾어주고 혼을 좀 내주어야 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달걀 한 개마다 돈을 한 푼씩 더 얹어주지. 할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왕비는 암탁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게 뭐 별거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암탁 할머니는 쉽게 대답했다. 그 일을 의논하러 일부러 오셨습니까? 저에게 그 정도의 일쯤은 식은 죽 먹기지요. 내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앤 공주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고맙네. 그럼 내일 새벽에 앤을 이리로 보냈지. 그렇지만 왕비님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암탁 할머니는 더 붙여 말했다. 여기로 오기 전에 앤 공주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법 효력이 없으니까요. 좋아.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까. 하고 왕비는 굳게 약속했다. 그 이튿날 아침 앤이 아침을 먹으러 가려는데 왕비가 불렀다. 앤 잘 잤니? 왕비는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고 말했다. 내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니? 아침 식사 전에 잠시 산책을 하고 오면 몸에 좋을 거다. 식사 때 싱싱한 달걀을 한 개 주마.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달걀을 가져오면 그 상으로 두 개를 주지. 지금 바로 암탁 할머니 집으로 가서 받아오려무나. 애는 부엌 앞을 지나다가 식탁 위에 놓인 빵 한 조각을 보았다. 애는 아침 식사 전이라 배가 고파서 그것을 재빨리 집어먹으면서 암탁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까지 왔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공주님께서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암탁 할머니는 후들갑을 떨면서 말했다. 지금 막 낳은 싱싱한 달걀을 좀 주세요. 앤이 이렇게 말하자 그럼 잠깐 저기 가셔서 끓는 냄비 뚜껑을 열어봐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코막힌 소리로 말했다. 집안이 어두워서 앤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암탁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주 음흉한 표정이 가득 퍼져 있었다. 앤이 방을 가로질러 난로가로 가보니 그 위에 검은 쇠냄비가 놓여있었다. 앤은 뚜껑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암탁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며 말했다. 집에 돌아가시면 왕비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앞으로는 먹을 걸 넣어두는 광에 열쇠를 잘 채워두시라고요. 앤은 이상한 말을 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성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왕비는 또다시 말했다. 앤, 내 얼굴빛이 오늘도 좋지 않구나. 식사 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면 몸에 좋을 거야. 암탁 할머니 집에 가서 싱싱한 달걀을 좀 받아오너라. 앤은 역시 시키는 대로 방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 빵 조각이 없었다. 그런데 넓은 밭 옆길을 지나다가 완두콩을 따는 남자들을 만났다. 앤이 다정한 말로 아침 인사를 하자 그 사람들은 콩을 한 줌 주었다. 앤은 그것을 먹으면서 암탁 할머니 집까지 가서 싱싱한 달걀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공주님, 저 냄비 뚜껑을 잠깐 열어보세요. 그리고 냄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주세요. 앤은 시키는 대로 검은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으로 돌아가셔서 왕비님께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불이 꺼져서야 어떻게 물이 끓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금방 뜻을 알 수 있었다. 앤이 암탁 할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무엇인가 먹었다는 것을 그래서 왕비는 이번에는 직접 따라가서 앤이 도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왕비와 앤은 함께 암탁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어제와 다름없이 앤에게 냄비 속을 보라고 했다. 앤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갑자기 염소 머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앤의 얼굴 대신 목에 척 붙어버렸다. 앤의 예쁜 얼굴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암탁 할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앤 공주님도 얼굴 자랑을 할 수 없겠지요. 암 그렇고 말고 아주 잘 됐어. 왕비도 기분이 좋아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렸으니 사람들도 이제는 캣트를 칭찬하겠지? 예쁘다고 말이야. 할머니 약속을 잘 지켜주었으니 상을 주지. 자 이 돈을 받아. 왕비는 암탁 할머니에게 돈이 가득 든 묵직한 돈주머니를 주고 염소로 변한 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성으로 돌아오자 하인들은 괴물로 변한 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던 앤의 금발도 검은 눈도 장밋빛 피부도 사라지고 그 대신 보기 흉한 염소머리가 붙어있었으니까. 캣트는 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니. 그렇게도 아름답던 언니가. 이렇게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물론 왕비 이외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왕비는 시치미를 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엾은 애는 염소처럼 맴 맴 하고 울 뿐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의논해야겠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어. 언니를 다시 옛날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고 마음씨 착한 캣트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하얀 털실로 두껍게 짠 목도리를 앤의 머리 위에 깊이 눌러 씌우고 자기도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다. 준비가 다 끝난 캣트는 얼굴을 고쳐줄 사람을 찾아 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먼 길을 걷고 또 걸었다. 피로에 지친 두 공주는 어두워서야 어느 성문 앞에 이르렀다. 문을 두드리자 한여가 나오더니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캣트는 길을 잃어 헤매고 있으니 오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재워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군요. 한여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왕자님께서는 오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여 모두 근심 속에 쌓여있답니다. 어머나 그러세요? 사실은 저희 언니도 몸이 아파서 그래요.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 제발 좀 재워주세요. 캣트는 다시 간절히 부탁했다. 하녀는 그들이 가엾게 여겨졌다. 게다가 캣트의 공손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왕께 부탁해보겠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다시 나온 하녀가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신다면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부탁이건 들어드릴 테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캣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밤새 주무시지 말고 왕자님의 병간호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무척 위험스러운 일이랍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왕자님을 위하여 밤새마 했지만 한밤중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가씨께서 아침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그 보답으로 많은 상금을 드리겠어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어요 꼭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게트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두 공주는 그날 밤을 성에서 머물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바은 바스락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데 탑 꼭대기에 걸린 종이 열두시를 알리자 지금까지 죽은 듯이 누워있던 왕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계단 아래로 살그머니 내려가는 것이었다. 캣트는 잠들어 있는 언니를 내버려 둔 채 왕자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다. 왕자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사냥기를 불렀다. 왕자가 말에 뛰어오르자 캣트도 그 뒤에 올라탔다. 사냥길을 앞세우고 말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시골길을 마구 달렸다. 얼마 후 나무가 무성한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무성한 숲을 지나갈 때 캣트는 손을 뻗쳐 무르익은 호두나무 열매를 따서 호주머니에 쑤셔넣었다. 마침내 말은 숲에서 나와 초록빛 언덕 가까이에 일어렸다. 그러자 왕자는 말을 멈추게 하고 큰소리로 고함쳤다. 열려라 열려라 초록빛 언덕아 열려서 젊은 왕자를 맞아 들어가게 해다오. 왕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덕 한쪽이 갈라지더니 문 같은 것이 생겼다. 왕자가 탄 말과 사냥개는 그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넓은 방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즐거운 이야기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에서는 요정들이 화려한 춤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왕자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캣트도 역시 뛰어내려서 문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조용히 엿보고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캣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왕자는 요정들과 신나게 또 아주 즐겁게 춤을 추었다. 살금살금 발을 내딛기도 하고 둥근 나무 기둥 사이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그동안 요정들의 악대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곡을 열심히 연주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어디선지 달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왕자는 춤추기를 멈추더니 사냥기를 불렀다. 그리고 재빨리 말등에 올라탔다. 물론 캣트도 따라올라탔다. 두 사람을 태운 말은 지나온 길을 다시 달려 성으로 돌아왔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가져오기 위해 커튼을 열고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때 캣트는 난로가에 앉아서 호두를 까고 있었고 왕자는 침대 속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었다. 하인들은 깜짝 놀랐다. 왕자님께서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주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캣트는 은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상으로 받았으며 하룻밤만 더 밤샘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네 좋아요 그 대신 오늘 밤 보답으로는 금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캣트와 앤은 전날 밤처럼 왕자의 병실에서 간호하게 되었다. 큰 벽시개가 열두시를 알리자 왕자는 또다시 일어나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말과 사냥길을 끌어냈다. 두 사람은 어젯밤과 똑같이 오솔길과 들길을 지나 달려갔다. 캣트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숲속을 지나가면서 호두를 따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웃고 두 사람이 그 초록빛 언덕 앞에 이르자 왕자가 소리쳤다. 열려라 열려라 초록빛 언덕아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가 들어가게 해다오. 또다시 언덕이 열리고 왕자와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날과 똑같았다. 그러나 음악은 더욱더 아름답고 신나게 들렸으며 등불은 더욱 밝았다. 춤추는 사람들도 한층 더 유쾌한 듯이 가볍게 빙글빙글 돌았다. 캣트는 문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은빛 금빛으로 번쩍이는 비단 장밋빛 명주 새하얀 공단 예쁜 술을 놓은 망사 등으로 만든 긴 옷을 입은 요정들의 춤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뿐만 아니라 춤추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헤치고 요정들을 솜씨 좋게 인도하는 키 큰 신사들의 멋진 모습 또한 황홀했다. 왕자는 무척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오늘 밤도 정신없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만 피곤함에 지쳐버렸다. 캣트가 문득 자기 팔 밑을 보니 한 아기 요정이 마술의 은지팡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요정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주님 언니의 머리가 염소로 변했다는 구나.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술의 은지팡이를 잠깐 대기만 하면 금방 나을 텐데 말이야. 요정들의 눈치를 보며 캣트는 주머니에서 호두를 서너개 꺼내어 아기 요정 쪽으로 굴려보냈다. 아기는 좋아서 이 호두를 잡으려다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은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그 사이에 캣트는 재빨리 지팡이를 주워서 외투 속에 감추었다. 이윽고 달기 울었다. 그러자 왕자는 다시 말을 잡아타고 동이 터우는 새벽길을 바삐 달려 성으로 돌아왔다. 아침이 되자 연흣때처럼 하인들이 왕자의 방으로 왔다. 그런데 왕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고 캣트는 난로가에서 호두를 까고 있었다. 왕자님께서는 어젯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인들이 묻자 캣트는 공손히 대답했다. 네 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앤이 잠에서 깨어나자 캣트는 요정들의 무도회에서 몰래 가지고 온 지팡이를 잠시 앤의 머리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보기 흉한 염소머리가 사라지고 언니의 아름다운 본래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음씨 나쁜 개모가 암탁 할머니 집으로 심부름 보내기 전에 그 검은 눈과 보드라운 피부와 물결을 치듯이 굽슬굽슬한 금발머리의 어여쁜 얼굴이었다. 어머나 캣트 내가 꿈을 꾸었었나봐 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좋은 꿈이었어 언니 자 이제 아침밥 먹어요 배고프지 앤의 병이 깨끗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성안의 사람들도 모두 기뻐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 왕자의 병이 낫지 않아서 임금님과 왕비의 마음은 어두워 있었다. 그들은 금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면서 하룻밤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렇게 해드리죠. 하지만 그 대신 이번에도 제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이곳에 있게 된다면 저와 왕자님을 결혼시켜 주세요. 저도 한나라의 공주니까 어울리는 결혼이 될 거예요. 왕과 왕비는 쾌이 승낙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하가씨는 감히 할 수 있었다. 만일 왕자의 병을 고쳐주기라도 한다면 왕자의 신부감으로 그 이상의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밤더 캣에게 왕자의 병간호를 하게 했다. 세 번째 날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이 되어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말등에 올라타고 초록빛 언덕을 향해서 달렸다. 사냥개가 역시 앞장서서 말을 안내했다. 숲속의 좁은 길을 지나는 동안 캣은 아침 식사를 위해 호두를 땄다. 열려라 열려라 초록빛 언덕아. 그리아의 젊은 왕자와 말과 사냥개를 들어가게 해다오. 캣은 이 말을 세 번 들었다. 요정들의 넓은 방은 전날과 다름없이 밝고 훌륭했다. 왕자는 여러 요정과 즐겁게 춤을 추었다. 그동안 캣은 문 뒤에 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가자 캣은 잠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캣 옆에서는 아기 요정이 작은 새와 놀고 있었다. 그때 두 요정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새 고기를 세 조각만 먹으면 왕자님의 병이 곧 나을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주 씻은 듯이 나을 거야. 캣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호두를 아기 요정에게로 굴려보냈다. 아기 요정은 호두 열매를 가지고 노느라고 작은 새를 잊어버렸다. 이 사이에 캣은 재빨리 새를 붙잡아 호주머니에 감추었다. 달기 울자 두 사람은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아침이 될 때까지 왕자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캣가 호두를 까 하고 있지 않았다. 아기 요정에게 모두 주워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캣는 어젯밤 유증의 성에서 잡아온 새를 요리하고 있었다. 방안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다. 왕자는 잠에서 깨어나더니 무슨 냄새냐고 물었다. 캣가 새요리라고 말하자 왕자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조각 먹고 싶구나. 캣가 왕자를 부축하여 한입먹이자 왕자는 한쪽 팔꿈치를 의지하면서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한입만 더 먹여다오. 캣는 한 수저를 더 떠서 왕자의 입에 넣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침대 위에 일어나서 베개를 등에 대고 앉았다. 몸이 아까보다 더 가벼워졌어. 조금만 더 먹여주렴. 캣는 또 한입 먹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자의 병이 깨끗이 나왔다. 당장의 병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해졌다. 하인들이 들어와 보니 왕자와 캣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왕자가 다시 건강해지자 온 성안은 기쁨으로 가득챘다. 캣 아가씨는 정말 똑똑하고 친절한 분이십니다. 우리 왕자님과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실 거예요. 곧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편 왕자의 동생은 아름다운 앤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들도 결혼시키기로 했다.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온 나라 안에 모든 귀족 귀 부인들이 초대되었다. 병들었던 왕자는 캣와 결혼하고 마술에 걸렸던 앤은 둘째 왕자와 결혼했다. 그 후로 캣와 왕자는 초록빛 언덕에 있는 요정들의 무도회장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언덕 밑에서는 매일 밤 무도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 요정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그때 가지고 놀던 마법의 은 지팡이와 작은 새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라진 아이들 유럽의 하멜룬 이라는 마을에서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을에는 쥐가 너무나도 많았다. 사람이 있는 곳 없는 곳 할 것 없이 쥐들이 설치고 다녀 사람들은 발을 내디딜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다. 쥐는 사람들이 애써 수확한 곡식과 야채, 거둬들인 고기들과 가공한 식료품들 마저도 다 먹어치우는 중이었다. 하멜룬 마을은 이제 필사적으로 쥐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때였다. 개와 고양이도 많이 길렀지만 상대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 개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쳤으며 고양이는 오히려 쥐에게 잡아먹힐 지경이었다. 이젠 틀렸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까지도 잡아먹히고 말겠어. 마을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 한심하게 사람이 쥐를 피해 정든 마을과 집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다니. 그러나 그건 무리한 말이 아니었다. 찍찍찍 밤낮을 가리지 않는 쥐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찍찍찍 마국간에 쥐들이 모였다. 달려가보면 많은 쥐가 말에게 먹일 사료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찍찍찍 이번에는 천장이다. 불을 밝혀보면 천장에 달린 베이컨에 쥐가 벌떼처럼 붙어 판먹고 있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작은 보퉁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마을로 들어온 낯선 사나이가 있었다. 사나이는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시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행색의 이 사나이는 시장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마을의 어른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공회당에 모여서 온갖 지혜를 짜내어 쥐를 물리칠 방법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그곳에 그 이상한 행색의 사나이가 들었었다. 저는 쥐를 잡는 사람입니다만 뭐요? 당신이 정말 쥐를 잡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신다면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그 대신 사례비는 넉넉히 주세요. 그렇게 하지. 쥐를 모두 없앨 수만 있다면야 그까지 사례비야 얼마든지 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소 여러분? 옳소 옳소 마을 주민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사나이는 보퉁이에서 피리 한 자루를 꺼내어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 아름답고 이상한 피리 소리가 멀리 멀리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피리를 부는 사나이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다. 도대체 피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집 저 집에서 쥐들이 모조리 쏟아져 나왔다.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까맣게 사나이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쥐들은 일제히 피리를 불며 걸어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갔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길을 건너가면 쥐도 건너갔다. 다리를 건너가면 쥐도 따라서 건너갔다. 강으로 들어가자 역시 쥐도 따라서 들어갔다. 그러나 강물 속으로 들어간 작은 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첨벙거리다가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빠져 죽어버렸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멋지게 쥐를 없앴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도망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약속하신 대로 돈을 주세요. 그런데 막상 쥐가 사라지고 보니 마을 어른들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까워졌다. 그렇게 쉬운 일에 그런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네. 맞는 말이지 그런 쉬운 일에 그런 큰 돈을 지불하면 우린 알거지가 되고 말걸? 쥐를 죽인 건 자네가 아니라 강물이 아니었나? 그렇소 그렇소 모두 딴소리를 하자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화가 났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다니 너무 하시는군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잔뜩 화를 내며 피리 부는 사나이는 나가버렸다. 시장과 마을 어른들은 무척 좋아했다. 쥐떼들도 돈을 줘야 할 피리 부는 사나이도 사라지다니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무 말 없이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마을에서 나갔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시장과 마을 어른들이 교회에 가고 없는 동안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나타나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 피리 소리를 듣자 마을 의 모든 아이가 달려나오기 시작했다.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걸어가자 아이들도 제잘되며 그 뒤를 따라 들판을 가로질러 코펠베르크 언덕을 향했다. 함께 가요 마지막에 늦잠을 잤던 두 아이가 뒤를 따라오며 외쳤다.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피리 부는 아저씨 행렬이 코펠베르크 언덕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언덕이 양쪽으로 쩍 갈라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들도 사나이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모두 언덕으로 들어가자 언덕은 처음과 같이 양쪽이 완전히 하나로 닫혀버리고 늦잠을 자던 두 아이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마을로 돌아온 어른들은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코펠베르크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가 없었고 사라진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사냥꾼 니콜라스 어느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냥꾼 니콜라스라고 불렀다. 그는 인정이 많아 숲에서 사냥을 해오면 이웃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남을 돕는 일을 아주 즐거워 했다. 니콜라스는 이처럼 이웃 사람들을 삼겼으며 사람들은 그를 몹시 좋아하고 신뢰 했다. 하루는 니콜라스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데 커다란 나무 아래 하얀 새끼뱀 한 마리가 몸을 둘둘 휘감고 잠을 자는 것이 보였다. 그런 새끼뱀이 놀라 깨어날 까봐 그곳을 피해 돌아 지나갔다. 바로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휙 하는 소리를 내며 손살같이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하얀 새끼뱀을 낚아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 버렸다. 하얀 새끼뱀은 너무 놀라서 살려달라고 울어댔다. 니콜라스는 황급히 화를 당겨 산뽕우리를 따라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겨누어 쏘았다. 독수리가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자 땅에 떨어진 하얀 새끼뱀은 도망쳐 달아났다. 니콜라스는 하얀 새끼뱀에게 가엾은 새끼뱀아 어서 내 어머니를 찾아가거라 하고 말했다. 하얀 새끼뱀은 곧장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니콜라스가 바로 어제 지나던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하얀 뱀띠가 새끼뱀 주위에 몰려있었다. 니콜라스는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본 그 하얀 새끼뱀이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제 생명의 은이시여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용왕의 딸입니다. 바로 어제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특별히 제게 당부하시여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니콜라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하얀 새끼뱀은 정중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 호의를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제 부모님을 만나면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보여주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사양하시고 용왕님의 입속에 물고 계신 보석만 달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얻어서 입에 물기만 하면 모든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셔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이 선언 안됩니다. 만약 다른 이에게 말하면 당신은 돌로 변하고 말 겁니다. 니콜라스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얀 새끼뱀을 따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바다로 갔다. 그러자 새끼뱀이 바다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들어가기를 망설였지만 새끼뱀이 꼬리를 흔들며 재촉하자 바다 속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바다 속에 길이 나면서 땅 위에서 걷는 것과 똑같았다. 점점 따스한 기운이 감돌더니 마침내 의리의리한 용궁 앞에 이르렀다. 하얀 새끼뱀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말했다. 여기가 용궁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용궁 앞에는 용왕이 벌써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당신께서는 내 사랑하는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이곳은 제가 진귀한 보물을 모아놓은 창고랍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골라가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니콜라스를 보물 창고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온통 진주와 보석 그리고 휘황찬란한 보아로 가득 차 있었다. 용왕은 니콜라스를 안내하며 보물 창고를 다 구경시키고는 또 다른 보물 창고를 구경시켰다. 이렇게 무려 수십 개의 보물 창고를 모두 둘러본 것이다. 니콜라스는 새끼뱀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무리 진귀한 보물이라도 눈에 차지 않았다. 용왕은 몹시 난처해하며 니콜라스에게 물었다. 나의 은인이시여. 이곳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지요. 니콜라스가 말했다. 여기 있는 보물들은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 같은 사냥꾼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용왕님께서 제게 무슨 물건을 주시려거든 용왕님이 입에 물고 계신 그 보석을 제게 주십시오. 용왕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입속의 문 보석을 꺼내어 니콜라스에게 주었다. 니콜라스가 보석을 얻고 나서 용왕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나올 때 하얀 새끼뱀이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했다. 이 보석을 가지면 당신은 동물들의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알아낸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재앙에 따르기 마련이 있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가슴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 후로 니콜라스는 산에서 사냥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온갖 새들과 동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산 너머 저편에 들과 산에 무슨 동물들이 있는지를 훤히 알아낼 수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한물의 새대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내일 여기 홍수가 나서 큰 산들이 무너지고 들을 휩쓸게 된단다. 도망가지 않으면 많은 동물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니콜라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초조해 더는 사냥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산사태가 우리 마을을 덮칠 거예요.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갑시다. 누구든지 지금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해 죽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믿지 않았다. 도대체 산사태가 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는 니콜라스가 미쳤다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이 사냥꾼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로운 외침으로 끝날 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니콜라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 여러분은 내가 죽는 것을 보고서야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의 진심어린 외침을 들으며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니콜라스에게 말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과 성실은 우리 모두 잘 안다네. 하지만 자네가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보게. 니콜라스는 생각했다. 산사태는 꼭 올 거야. 이 상황에 나만 혼자 살고 동네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면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지.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동네 사람들을 구해야만 해. 그는 이렇게 생각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보석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보석을 이용해 어떻게 사냥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산사태가 날 거라고 새떼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는 동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만약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면 자신은 돌로 변하여 죽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모두 그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줬다. 그러는 사이 니콜라스가 점점 돌로 변하더니 끝내는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니콜라스가 돌로 된 걸 보고 말할 수 없이 비통해하며 자식들과 짐승들을 몰고 그곳을 떠났다. 그때 저쪽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장대같은 비가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 억수로 내린 비는 다음날 아침까지 돌풍을 일으키며 여전히 내렸다. 천둥과 번개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마을 뒷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물이 치솟아 올라 홍수가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니콜라스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 하지만 우리가 니콜라스 말을 믿지 못해 니콜라스가 죽은 거야. 니콜라스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고마운 니콜라스. 그 후에 사람들은 돌로 변한 니콜라스를 양지바란 산 위에 모셨다. 그들은 자손 대대를 이어가며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이 거룩한 니콜라스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구두새 랄스 랄스 라르센 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남자는 돈이 많고 근사한 집에 살면서도 장가를 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장가를 가지 않을 만큼 지독한 구두새 였다. 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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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하게 사는 것이 지나쳐 하인들이 먹는 밥도 아까워 했다. 구두새 랄스 는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늘 걱정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좋은 생각을 했다. 걸음을 한다면 아내가 나보다 집안일을 더 할 거야. 그러니 적게 먹고 일 잘하는 튼튼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좋겠군. 그래서 그는 아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랄스는 이웃집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 그 남자는 열심히 듣고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딸 마르게리에게 말했다. 얘야 내일 이웃집 총각이 집 앞을 지나가거든 암탁을 쫓으면서 가거라 가거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이웃집 총각이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을 거다. 그러면 그 여자는 바로 저를 누구 아는 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당에 큰 항어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지요. 저는 물만으로 살아간답니다. 하고 말해라. 이웃집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주 랄스가 이웃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딸 마르게리가 암탉을 몰고 있었다. 가거라 가거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랄스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여자에게 물었다. 밥 안 먹는 여자란 누구를 노하는 말이오? 그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밥을 안 먹고 삽니다. 마르게리가 대답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랄스는 이웃집 딸에게 청혼을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나하고 결혼을 해서 훌륭한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소? 마르게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둘은 곧 결혼식으로 올렸다. 마르게리는 돈 많은 지주의 아내가 되어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랄스는 집 마당에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든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다. 얼마가 지난 뒤 랄스는 하인에게 말했다. 예, 한스야. 나는 아직도 너희 마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궁금하구나. 보기에는 몸도 튼튼한데 정말 물만 먹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마님께서 뭘 잡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아보고 싶다면 제가 굴뚝 밑으로 내려가게 해드릴 테니 부엌에서 마님이 무엇을 잡수시는지 직접 알아보시죠. 랄스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굴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 막히는 것도 참고 굴뚝 벽에 매달려 있었다. 한스는 곧장 마님에게로 가서 일러주었다. 마님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굴뚝 속에 매달려 보고 계십니다. 고맙구나 한스 마르게리는 마르게리는 한여를 시켜 젖은 장작을 가져오게 한 다음 연기가 나도록 불을 떼게 했다. 한스는 한참 뒤에 주인을 굴뚝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그리고는 물어보았다. 나리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십니까? 아니다. 아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연기를 얼마나 들이마셨던지 속이 매스꺼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주는 한스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들어 눕고 말았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주인 랄스는 또다시 한스에게 말했다. 이봐 한스여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너희 마님이 무엇을 먹고 있는 게 틀림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알고 싶구나. 글쎄요. 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나리 께서 이번에는 마님의 침실에 숨어 계시다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침대 위에 있는 큼직한 새털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구멍을 뚫고 내다보시면 되죠. 그러면 마님이 침실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을 랄슨은 이번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한스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그러나 한스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마님에게 알려주었다. 마님 오늘 밤 침실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주인 주인 나리께서 새털 이불 속에 숨어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마워 염려 말아요. 마르게리는 한여를 불러 다시 일렀다. 이젠 새털 이불을 벽에 널어 말릴 때가 됐나 보다. 밖으로 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고 햇볕에 널 도록 해라. 한여는 마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는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양지바른 곳으로 들고 나가 실컷 두들겨 턴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잠시 후 한스는 2층 침실로 가서 주인을 끌어내 주었다. 그러나 랄스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걷기는 커녕 기지도 못했다. 나리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십니까? 아냐 그 방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 지주는 이렇게 말하고 한스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침대에 누웠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어찌나 아픈지 끙끙 알았다. 그러나 마르기리는 정답게 부살표 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식사를 해서 병인하신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틀림없이 건강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랄스는 맞은 자리가 났자 또다시 한스를 붙잡고 말했다. 한스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마님이 무엇인가 먹는 것 같다. 요새는 더욱 살이 적거든. 하지만 나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무엇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곳이라곤 술창고밖에 없습니다. 그 광 속에 맥주통이 있으니 그 속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보도록 하시죠. 랄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맥주통 속에 숨었다. 머슴은 곧 마님에게로 가서 일렀다. 마님 나리께서 맥주통에 숨어 계시니 술창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알았다. 마르겔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하녀에게 일렀다. 저 창고에 있는 맥주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구나. 부통을 깨끗이 씻어야겠으니 물을 들이붓도록 해라. 하녀들은 모두 다 마님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곧 시키는 대로 했다. 지주 랄스는 물속에 잠겨 거의 죽게 되었다. 한스는 곧 주인을 끌어내서 침대에 옮겨 놓았다. 마르겔리는 남편을 돌봐주면서 말했다. 일을 어떡하나 꼭 집을 비우고 볼일 보러 나가실 때마다 이런 변을 당하시다니. 지주는 아내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숨길 때마다 바깥에 볼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지주가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진짜로 병에 걸려 죽기라도 한다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한 지주 랄스는 그날부터 딴 사람이 되었다.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하며 잘못을 사과했다. 그때부터 아내도 하인들도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었다. 그리고 랄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식량을 나눠주는 선량한 사람으로 변했다. 랄스 Ford